이번 시간은 콤보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콤보박스는 라디오 버튼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콤보박스와 라디오 버튼의 차이점은 이 라디오 버튼이 사용자가 선택해야 될 항목을 열거해서 이 전체적인 항목들을 파악하기 쉽게 한다면 이 콤보박스는 그것들을 한 줄로 표시해서 이 화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효율을 높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과 콤보박스는 여러분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서로 대체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콤보박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셀렉트라고 적혀있는 태그 보이시죠? 셀렉트 태그의 네임으로 값의 이름을 적고요.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셀렉트박스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멀티플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개의 항목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셀렉트박스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펼쳐진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은 이 값의 이름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열거되는 방식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생긴 이 소스 코드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셀렉트라고 하는 태그로 묶여져 있는 세 개의 옵션이라는 태그가 등장하고 있죠. 이 각각의 옵션 태그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콤보박스를 클릭해서 열게 되면 프로그래밍, 디자인, 기획이라고 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항목들 한 줄 한 줄이 여기 있는 옵션의 순서대로 나열된 이 항목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기획. 똑같은 순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이나 기획서가 여기 있는 네임에 해당되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밸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라고 하는 것과 이 옵션 안쪽에 들어가는 레이블을 분리한 이유는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간결하게 시스템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보기 편한 데이터들은 간결하지도 않고 그 안에 특수문자도 들어가고 띄어쓰기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라고 하는 값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값은 옵션 태그의 컨텐트 영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서 이 서브윗 버튼을 클릭하면 사람이 보기 좋은 데이터가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해하기 쉬운 밸류 값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밸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입력한 이 레이블 값이 서버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에서 멀티프리라고 하는 거 봤었잖아요. 이 멀티프리라는 것을 제가 multiple는 multiple 라고 지정을 하고 런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이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수를 선택하고 싶다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 항목이 선택됐다 선택이 해제됐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통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크박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이 옵션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관심사에서 제가 기획을 선택하고요. 이후 기획을 제출을 하니까 자 여기 요소검사로 한번 볼까요? 자 기획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항목은 밸류 값이 플래닝이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열고요. 제출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이 그 서버 쪽으로 전송한 데이터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네임이 플래닝이라는 값으로 전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